조지, 리노, 왕지, 리치, 리노 잭슨 가져가 보겠습니다 무승부네요 랩업 하겠습니다 무승부네요 1딜에 2딜, 3딜 세력은 37 여기는 이제 뱃사공 두개 가져가겠습니다 오히려 질 가능성이 꽤 있네 무승부네요 무승부네요 흠 랩업 하겠습니다 어 10쎄네 3딜에 2딜, 5딜 2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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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때마 안내되면 쓰레기 2때마 2때마 1때마 2때마 다음 턴에 랩업하고 하순이 정리해서 하나 이제 5발 봐볼게요 나쁘지 않죠 오우 비겼네요 랩업하고요 과연 어떤게나 어렵지 오우 노미 나왔네요 오 이렇게 되면 괜찮죠 잠깐만 뭐 요거 이상 좋은게 잘 안나올거 같아요 그냥 얼리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미한테 리노 영능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없이 해서 그런건지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게 풀려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 나쁘지 않게 싸웠는데 오우 이런 비겼죠 오우 오우 잘 나왔죠 라팜 아 뭔가 노미를 주고 싶지 않은데 고양이를 앞에 둬볼게요 노미를 뺏기고 싶지 않은데 지금 라팜이 세진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 고양이나 먹어라 무승부네요 오 운이 좋네 라팜이 랩업하고 리롤을 돌려보겠습니다 다음 턴에 봐볼게요 용조 요렇게나 볼까 음? 왜 이렇게 약하지? 오 근데 제가 진다고 돼있냐? 질 수가 있나? 어 질 수가 있네요 이러면 좋죠 4딜 8딜 남은 체력은 24 자 아 돌아오셨군요 밖에 죽었을까요?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들이자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들이자 도 Damen과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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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읕 아 토끼도 정령이네요 지금 정령이 하나 둘 셋 넷 저 포함 다섯이네요 중매덱이네요 7딜 10딜 15딜 20딜 25딜 상대방의 체력은 12 이 굳이 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어 노미가 떠나왔죠 이러면 얘기가 좀 다르지 용적 지금 상대가 좀 셀라나 노미를 그냥 사버리고 싶은데 사둘게요 사둘게요 7, 10, 15, 17, 22 상대방의 체력은 10 랩업을 하고 라그를 찾아도 될 것 같은데 이번 판까지는 리로를 한번 돌려볼게요 안나오는데 poo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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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별로 안쎄네요 아 휴납티를 먼저 쳤어야 되는데 아쉽네 3댈, 8댈, 13댈, 19댈, 21댈, 26댈 상대방의 체력은 5 랩업할게요 오 독성이 나왔습니다 와 놈이 진짜 좋다 리노로 영능 써서 황금 카드 만들고 놈이가 하나 더 가져오니까 한 번에 버프가 30 들어가네요 오 이거는 거의 이시네 지금 보니까 잘 발렸네 오른쪽 잘 싸워준 것 같아요 죽지 않았네요 9댈, 남은 체력은 15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production 3방 2방 3방 4방 오우 111로 4번 타격하니까 타격감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오우 이제 아까 이 친구가 천보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정도 하고 2바를 한번 노미는 일단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일단 이번 판을 이기려면 어떻게든 독성으로 좀 운 좋게 잡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 거의 이기죠 하나 둘 지금 상대가 독성이 없네요 1방 2방 3방 4방 3들 6들 11들 12들 18들 상대방의 체력은 2 아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요거가 약간 함정 카드 같은데 일단 맥스나를 가져가구요 제 생각에는 독성 하수윈 많은게 더 이득인 것 같아요 이건 또 괜찮은데 이건 또 괜찮은데 왜냐면 지금 상대가 지금 상대가 천보가 또 많기 때문에 판단도 나쁜 판단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요렇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요렇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요렇게 섞어 볼게요 오우 이겼습니다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덕성을 두번째 넣어주니까 쉽게 정리가 되죠 광풍 때리는 걸로 한번 마무리해보고 싶다 광풍으로 끝난 하나 둘 세방 네방 3딜 6딜 9딜 15딜 상대방에 입히면서 경기 정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